문성권을 믿고 있습니다. 이재도 오세근 썰린전 전성현이 합격듭니다. 이재도 외곽, 썰린전 투맥게임 준비. 휘젓구 들어가다 외곽으로 킥아웃. 문성권 4억점 시도, 청합합니다. 프레이지문은 아직도 미쳐있습니다. 이 가림막에서 누가 먼저 빠져나오느냐. 오늘 경기는 빨리 나올수록 좋아보입니다. 변준형이 3억점을 선택, 들어갑니다. 강압 풀어주네요, 변준형 선수가. 공격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변준형! 변협이 환상적인 돌파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플레이가 차라난다면 좀 더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생각하네요. 추가 자유투 넣으면서 변준형 6점째. 이제 5점 훈련도 취소했었던 전창진 감독이었는데요. 다인사이드. 오펜스 리버는 상당히 좋죠, 킥이시가. 스페이지. 설인조 틀면서. 부점 정확합니다. عل인조의 오늘 경기첩 득점입니다. 네. 비드라인 점퍼. 오세근 베테랑이 한번 풀어줍니다. 또 팝을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폼대로 슛을 이뤄줘야 돼요. 설인조. 석점. engaging. 푸요. 이 터널에서 KGC를 끌고 빠져나왔습니다. 전성현, 설린저, 핸드워프, 이재도 과감하게! 3점포! 이재도의 3점포! 길었다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5점 차는 그렇게 큰 점차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현 한쪽, 인사이드 실패! 리바운드 설린저! 설린저가 2쿼터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넘어와서 아무도 막지 않아요! 두안에 3점입니다. 유주ца 지금 흐름이 완전 넘어와요, 또! 버터 마무리는 어떨거에요? 1분 40초 안으로 도웁니다. 돌파 안 됩니다. 이재도가 은근슬쩍 골 밑에 있습니다. 이재도 돌파, 2점 성공! 좋습니다, 상당히 빨라요. 구조주의 속도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시한번 속도전. 이재도 파고로 다 빼줍니다. 과감하게 3점 성공! 변준형! 이야 뒤지지 않아요 지금요 자 마지막 5초, 썰린저가 직접 들고 들어갑니다 슛이 들어가지 않을 것, 리바운드 이후에 문성곤! 다시 등장하는 문성곤 그리고 이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2쿼터 종료되면 41에 36 전주 KCC가 6점의 리드를 가져갑니다 하구르다가 문성곤에게 문성곤 코너에서 베이스라운드 올파 쉽지 않습니다 4초 남았어요 4초 남았어요 외곽으로 빼줍니다, 이재동 이재동의 득점! 주의한 순간에는 이재동을 찾게되네요 네 그렇죠 이재동 드리블로 현호시킨 이후에 주고 함께 들어갑니다 이 사이가 득점하는 오세근입니다 지금 송유찬 선수가 가끔하게 디펜스를 못해요 설린저 다시 오세근 시달리는 송교창 포스터 돌아섭니다 이게 파울이네요 파울 트러블에 흘리는 송교창입니다 네 자 2쿼을 넣었습니다 이재동 설린저는 타고들어 이재노의 득점. 놀랍습니다 이재노. 출발해야지. 이정현 바운드패스 베이스 라인. 패스톱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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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톱파이. 또 치렀던 병진이 형이 손끝입니다.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무승호 끝까지 따라가는데 이정현은 추락했는데. 수비 좋아요. 그리고 패스톱입니다. 엄청난 수비. 아니요 KGC입니다. 잘 움직이죠. 솔리드 패스톱. 그리고 패스톱. 수비의 헬프사이드 보세요. 저울오프스톱죠. 무승호 선수가 컷팅을 들어가야되요. 헬프사이드가 들어오기때문에. 어차피 우승호는 들어올것이고. 오세검. 바이널VP가 돌아왔습니다. 메가이스 골이 돕니다. 그리고. 상대파! 변준현! 변준현 선수가 패스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남은 선수한테만 고집하면 안돼요. 더블팀 갑니다. 블락샷! 최근에 엄청난 블락샷. 1차전때도 당했거든요. 바운드패스. 45도. 포스톱. 오세검. 토라삼디락. 오세검이 살아난거에 더 기뻐하거든요. 정창영. 타이러. 설교수의 패스 받고. 이재도가. 수비까지 해주면서. 학생들 뒷바라지 확실하게 해주는 설교수입니다. 움직여줘야되요.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포스톱을 시켜야되요. 변준현. 오세검에게. 페이크. 정창영하고 충돌. 인사이너. 몸이 항상 좋았을때 움직임을 지금 해줬어요. 네. 자 뭐하러 부졌어요. 오세검. 오세검. 라가나가 뛰어오래도 전혀 당황하지않는. 큰 무대 경험이. 큰 자산이 된 오세검입니다. 이 공격 중요한 케이지입니다. 변준현. 슬슬 리듬 타는데요. 스텝백 섭점 시동. uhhhhh. 변준현 이내려. 아무렇지않다는듯 떠두벅 fairly합니다. 저 스텝백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거야. 아 україн contr지에заلى convinced. 물이 왜 이렇게 들어가죠. 바운드 패스. 오세검. 시간없어요. 1초 남았어요. 들어가췄요. 결정적인 한 방. 두번 두번 컬어드로 옵니다. 저 스탯백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죠? 바운드 패스! 오색은? 교환준형. 시간 없어요. 다시 또 움직입니다. 1초 남았어요 스탯백! 자 리듬 막혔는데 쏟죠! 들어왔어요! 철장적인 한 방! 변주정은 360도 돌면서 전주 들어갈거 같아요. 이걸 넣었네요, 이걸 넣었어요. 스킬이 나가라! 스톱정! 짧아요, 짧아요. 이걸 리바운드 후효보리 따느네요. 송교창 파울 5개예요. 송교창을 파울아웃으로 잃고만 전주 KCC. 드리블 시작, 라가나 스트레이. 안쪽 들어옵니다. 반대편, 유현준의 덕점! 막강한 리바운드입니다. 마지막 한방. 시간 흘렀습니다, 변준형. 들어갈지 말지 돌파하다 패션결. 결정전입니다. 호세근이 득점입니다. KCC 장점! 클러치 상호의 득점을 한 팀과 크루치 상호의 팀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호세근은 오늘 20득점. 그리고 이정현은 속으로 따라 패션! 유현준은 파울, 이재도는 터치 아웃소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패턴을 터치 아웃으로 봤군요. 터치 아웃인데, 마지막에 이정현은 손에 맞았다. 앞에는 문 송곳. 스크린을 하거나, 서린저 빠져나왔고. 두 명의 수비, 안쪽으로 트윗! 마지막 터치. 오색은 거의 뺏을 뻔했다는 제스추어입니다. 싸웁니다. 누가 받을까요? 이정현 맞고 바로 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리문 맞았고. 샤크락 꺼졌습니다. 남은 시간 게임 클락. 5초! 5초! 4초! 3초! 이정현 마지막 회장에 걸렸어요! 경기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네요! 명승부! 명승부! 3점 차! 아냐케이지 씨가 승리 거두면서, 3스쿨은 이대영!